내 마지막 트위치방송 열거야 왜냐면 정치 먹을거야 괜찮아 하나도 후회 안할거야 하나도 신경 안쓸거야 시발 내가 방송으로 돈 못버러라도 트위치 하는게 보다 나 저 시발들은 개X같은 새끼들은 저 시발새끼들 역시 대기업들은 아무 말 안했죠 이런곳에서 알고있지 않을까 대기업들은 알고있었을걸 아마도 아는사람 있었을걸 근데 말이 안했죠 왜? 돈 잘보니까 시발 대한민국 개X같은 나라 아이 아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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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김치 맛있어요 김치 되게 맛있는데 제가 특허 대한민국 있는 뷔페 너무 병신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